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날씨가 잘 안됐어 잘했어 남기 잠궈놨다 주인공 우선 다리 삐끗했는데 괜찮니? 안 보이지? 눈이 안보이지? 냄새로만 나는 체크하세 들어와 들어와 무서워요 뭐가 희귀친하다네요 대장 냄새가 나서 가고는 싶은데 뭐가 희귀친하다네요 무서워요 들어와 들어와 날씬한 몸매의 뇌 날씬한 몸매의 뇌 방방 날아다니는 뇌 날씬한 몸매의 용순 날씬한 몸매의 뚱슈바였던 찬이 날씬한 몸매의 뚱붓어였던 블리 날씬한 몸매의 날씬한 몸매의 뚱붓어였던 블리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찬이 또 털뿜뿜하네 털갈이 하네 날씬한 몸매의 이 날씬한 몸매의 날씬한 몸매의 날씬한 α 곤이 왔어엉 곤이 왔어엉 영순이 찬이도 왔어엉 곤이도 오고 찬이도 왔어엉 찬이 너 질투하는거야? 까불이 찬이 스쿠니 계놀람 나한테 왜그래? 찬이 형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너같은게 필요없어 꺼지라고 하고 찬이가 말했습니다 탈뿜뿜뿜 탈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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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이 너 살 빠지니까 늑대같아 작은 늑대 탈뿜뿜 탈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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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석들아 문을 잠궈놨다 넌 그리고 헌관문 쪽으로 들어갈거다 밖에서 너희들은 광합성을 하여라 햇볕이 좋다